흠 왔다 왔다. 어? 포크넛인가? 비스킷. 가스 인도네시아. 비스킷? 소스? 소스. 공짜야? 프리? 프리? 노 프리. 오케오케. 왔으니까 먹어봐라. 오케이. 땡큐. 어? 살짝 타는 냄새 나갖고 약간.. 코가 잘못했네. 약간 김치볶음밥 냄새가 나냐, 이렇게. 앗 뜨거, 앗 뜨거. 앗 뜨거. 앗 뜨거. 앗 뜨거. 뭐지 이거. 냄새가 특이한데. 마치 1달 안에 뭐지 이거. 냄새가 특이한데. 야 이거 그 바나나잎 같은데 싼 그 떡 같은 거 아니야? 아 이거 어묵 같은 거다 이거 봐 야 어묵이다 어우 맛있다 야 어묵이야 근데 박자가 그게 맞는 거야? 뜨거운 거를 갑자기 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야 맛있다 아 찌겨먹으라고 어묵이네 이거 먹어보라고 준 거 아니야? 음 맛있는데? 야 이거 되게 향긋한 어묵이네 뭐야? 몇 개 먹었어? 뭐야? 하만 먹었어 뭐야 갑자기 뭐야 이 씨 몇 개 먹었어? 야 뭐지 그냥 웰컴 뭐 진짜 나시거리는 데 있던 거인가? 응 뭐라고? 나시거리는 데 들고 왔다 갔다 그래 어? 맞나? 네 거 맞다 야 야 아 이건 우와 야 아 이건 야 저 나시고래 나눠야지. 밥 나누자. 너놈이 그래도 강호에 의리가 있구나. 반 나왔는데? 고맙다. 자. 자. 야 너 오이 하나 가져가 그래도. 야 이 볶음밥 향. 인도네시아에 와서 나시고랭을 먹는다. 이렇게 먹고 싶었던 거 먹으러 왔구나. 야 근데 이거. 맛있어? 그래 이거지. 너무 맛있다. 볶음밥은. 강렬한 것보다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달큰하고 고소한 게. 뒷맛이 계속 남아야 되거든. 근데 이렇게 날라가는 쌀의 고랭 이런 게 볶음밥이 미치는 거야 이게. 야 볶음밥 예술이다. 볶음밥 예술이다. 볶음밥 예술이다. 이거 먹어야지 어떻게. 기름지지도 않고. 기름지지도 않고. 예술이다 볶음밥. 이렇게 먹어야 해. 아. 밥 먹읍시다. 에휴. 방금 전까지. 파딱했던 친구. 내가 봤어 눈으로. 이런 거 튀겨먹으면 정말 맛있는데. 어우 향수육 그냥 그 향이네 그래? 응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계란물 섞어서 반죽한 거하고 포슬포슬한 거에 부드러운 거 생선살이랑은 이런 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튀김이 이런 튀김옷이 오히려 이런 게 계속 담그라도 눅눅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맞아맞아 튀김에 달짝지근한 탕수소스 누가 와도 호불호가 없겠네 한국 사람들이랑 또 많이 달지도 않고 좋네 아 한 마리 좀 올릴게요 올려야겠다 오우 안 봐야겠다 맡아? 맡아? 이거로 해야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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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걸 뜨고 뜬 다음에 그 앞에다 놔둬봐 사진을 찍을게 응 대단하다 뭘 알고 먹어야지 나중에 대단하다 좋으면 나도 좋아 응 어떤 선배디라 해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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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사실 빠삭빠삭은 아니고 왜 그랬잖아. 식은다. 야, 나 이거 망고쌈 발차 맛있다. 이거 망고래. 망고, 망고. 덜 익은 망고로 한 거잖아. 망가라고 그러더라고, 망가. 야, 이거 하나 올려먹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. 여기 보니까 외국 나간 반찬 없는 게 참 아쉽잖아. 이게 산바리, 이게 외롭게 소스인 거야. 그러니까, 이거. 이 산바리, 이 산바리 이래. 예, 되기, 되기. 아, 이게 맛있네.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어디로 가, 이제. 건너가, 여기로 가. 오징어 한 번. 나 오징어 하나씩 먹어요. 꼴뚜기, 꼴뚜기. 꼴뚜기 같은 거. 가자. 야. 이게 뭐야, 맛있겠는데? 음. 지금 생강 같은 게 살짝 살짝 씹히고, 너? 마늘 생강, 고추 향이 좋아. 데리야끼인데 좀 덜 달고. 좀 더 짜고. 어 맞아. 달짝지근한 바베큐 소스. 나 이거 흰밥, 나 흰밥. 밥도 이쁘게 담았다잖아. 그래, 아니 나도. 아 이거 흰밥 안 먹어. 날 나가는 밥이라 이게 또 하나 땡기긴 하네. 참 네 말이 맞네. 인도네시아는 확실히 맞네 입맛에. 맞다니까 안 불편했어 한 번도. 진짜 한 번도 안 불편했어. 아우 맵겠지? 매워라. 난 이 소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. 유명한 이유가 있네. 오케이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다. 여기 맛있다. 오케이. 맛있다. 맛있어. 여러분 한 6개는 시켜놔야 되네. 한 방에? 그래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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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이고 뭐야. 아이고 왔다 왔다 형 비싼 거 왔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오케이. 우와 우와. 아 피니쉬? 네. 땡큐. 양념이 어떤 양념이야 이거. 싱가포르에서 먹던 그 생각 확 난다. 싱가포르에서 먹던 그 생각 확 난다. 음. 근데 약간 더 진한 거 같은데 약간 짠 맛이 좀 있는 거 같은데. 야 이거 이거 이거. 미쳤어 미쳤어. 그거 그거. 응? 레몬 그라스. 레몬 그라스 향이 이게 너무 이게 난다고. 얘한테? 그 향이 참 좋아. 응. 어 이거는 이게 이게 이거. 야 이게 내장을. 내장을 다 파서 소스에 넣네. 그래.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이 있는 거네. 이게 정말 싱가포르에서. 달고 짜고 맵고. 어. 근데 그거를 레몬 그라스랑 생강이. 이게 이게 딱 끝에 잡아 빼는 거 같아. 싹 잡아 빼는 거. 어. 찐득한 걸 싹 잡아 빼는 거. 잡아 빼는 거 몇 번을 얘기하니. 어? 어? 나 이거에 비벼 먹고 싶었다니까. 날씨고랭에. 어.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. 해가지고 3번 한번 싹 올려가지고. 살짝. 야 이게 뭐. 이거 무슨 말인지. 미쳤다. 미쳤다 미쳤어. 야. 아. 가자. 아. 아 아. 가자. 음. 음. 해놓고 먹는 거 진짜 로망인데 너 정도 되는 놈이랑 같이 와야 이게 되는 겨 그럼 한 번에 다섯 개 시켜봐 누구랑 가도 욕먹지 정신 나갔냐고 야 이게 매력이 있어 인도네시아 음식만의 매력이 있어 얘는 마늘도 좀 우리랑 맛이 조금 다른 면이 있나 봐 아 고기는 연한데 그 다리는 딱딱해 고기는 연하지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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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아 찌뼈바를 가져갔어? 어우 이거 야 이건 센데? 아 이거 너무 센데? 매일 Mistake 많이 쳐다봐 많이 쳐다볼 다 뒤에 많이 쳐다봐 어 아 있었네. 그래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. 그래 충탕 충탕 하니까 갖다 주네. 이렇게 부숴야 되나? 아 그 정도만. 다 나왔네?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다 나왔어 여섯 개. 나시고랭 하나만 더 먹자. 시켜. 나시고랭은 형이 시켜봐. 나시고랭이 아까 시푸드도 있고 하더라고. 아 그래? 아 예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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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 모어. 원 모어 나시고랭. 고어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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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해. 하나 먹고 또 먹고 해. 원 모어 나시고랭. 고어랭. 고어랭. 나시고랭. 시푸드 시푸드. 시푸드로 시푸드로. 시푸드로 나시고랭. 고어랭. 나시고랭. 미고랭. 나시고랭. 그리고 저거. 고고랭. 또 콜라. 세이.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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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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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콜라 콜라 콜라. 쇼미 더 메뉴. 땡기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고민 좀 하고 예. 말씀드릴게요. 야, 형. 거의 병풍이다. 그래? 메뉴 왕. 메뉴 왕. 아하, 메뉴 왕. 야, 전하. 야, 이런 메뉴판 진짜 대단하네. 어떤 메뉴로 하시겠습니까, 전하. 야. 랍스터 하나 때리자. 내가 살게. 아니, 돈 받은 거 있잖아. 아니, 일단 그걸로 사고. 어디서 이렇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. 모자르면, 모자르면 나머지를 내가 산다고. 가격 보지마, 플렉스테이 그냥. 나도 많이 컸어, 그냥 먹어. 먹자. 다 먹어, 그냥. 뭘 왜? 빅사이즈. 오케이. 몸부장, 열심히는 했는데 새우 쪽이 좀 약한 거 같아, 몸부장. 잠깐만. 이거 하나 먹고 앵코올 각인지 아닌지만 보자. 앵코올 한 번도 안 했잖아. 이거 앵코올 저기 나시고랭 했잖아. 쟤 past? 너버 뱅키. 스틴한 이거는 한입 각이다, 근데. 나눠 먹기에는 좀 애매하다. 어? 약간 또 라임 이건데? 응? 갈릭에 라임에 피쉬 소스. 어, 그러네. 딱. 갈릭에 라임에 피쉬 소스. 오케이. 이야, 이거. 이야, 덥다. 조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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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. 오케이. 내가 스타일이다, 아니다 이걸 떠나서. 응. 키조개로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가 있었어. 이야, 이 마늘. 그리고 마늘을 많이 먹네, 인도네시아에서. 응. 응? 소스로 얹어주는. 그러니까 소스로 다진 마늘을 올려주는 날은 많이 없는데. 이 중에 가장 해안도시의 정치와 풍미를 보여주는 게 이거야. 하지마 니가야. 뭐 할까 하면 니가야. 뭘 왜 이렇게. 뭘! 수은아. 아니야. 아 씨 반대로도 봐 반대로. 전화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. 오 야 좋다. 전화니까. 되나 직원들은 들으라. 지금 당장. 다시 고랭을 들기 하라. 고랭을 들기 하라. 고랭을 들기 하라. 고랭을 들기 하라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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